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안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지모데우스 3장 1절 시작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하는 때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날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무슨 때를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디하고 딱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얀네와 암브레 이 얀네와 암브레가 도대체 누구였느냐 그러면 그때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얀네와 암브레가 있었던 때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킬 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킬 때 우리 잘 아시는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을 때 뱀이 되어지고 또 물을 칠 때 물이 피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그때 있었던 율법사들이 그때 점술가들이 그 일을 똑같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안까지는 그들이 따라서 했어요 얀네와 암브레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바로의 점술가들이었구나 바로 때에 그들은 모세가 행한 일을 똑같이 하면서 모세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할 수 있다고 그 앞에서 보여졌던 사람이죠 그들이 온 천하의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것을 대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말세 고통하는 때를 말하면서 왜 바울이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그와 같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봉 24장에 가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도 하면서 그들이 이적과 표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세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느냐 이적과 표적도 일어나는 때 뭔가 재난과 재난이 일어나는 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보다 그 태풍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바다의 생물들이 때로 죽는 일이랄 것 또 이전에는 없던 전염병이 계속해서 가축에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재난의 재난의 소식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때 이게 고통의 때인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때가 끝이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가 무슨 때예요? 고통의 때예요 말세예요 그런데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려보내셨어요 계속 재앙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두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애국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이를 보여줬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7회기 9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회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들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돌림병 온역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하면 온 백성들이 다 끊어져 버릴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러한 재앙 저러한 재앙으로 그 백성이 완전히 다 끊어지지는 않게 하면서 끊임없이 재앙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그 재앙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말해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얀네와 얀브레가 그것을 쫓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은 쫓아할 수가 없었어요 즉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온 천하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재난의 소식을 듣고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구원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보내신 분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고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야네와 야브레가 행한 것과 같은 건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야네와 야브레가 행한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적과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시대 때 점술가들이나 그 술객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상 승배라고 표현했어요 또 순종하지 않냐는 것을 3회상 15장의 22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냐는 것은 점치는 죄가 같다 곧 술객들이 점을 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냐 하면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한 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옥세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냐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냐 하니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다른 어떠한 종교생활 이 모든 것은 다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한 죄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순종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 게시록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으로 나오냐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말해요 두 선지자들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건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왜 괴롭게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게시록 11장 6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엘리아 시대 때 비가 오지 않게 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이 게시록 11장을 가보면 2절에 보니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년 반 42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42달 동안 성전을 측량하는 때와 같은 때구나 엘리아가 이스벨을 괴롭게 했어요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게 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하니까 그들이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가 오지 않게 했느냐 바알은 풍성의 신이에요 곡식이 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건 바알이 그와 같이 비를 내려주고 풍성하게 했기 때문이고 아세라와 함께 자녀를 낳게 풍성하게 해주고 이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공로다라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비를 멈춘 거예요 비 멈추면 농사는 농작은 전혀 되지 않아 나무에 열매도 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잘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엘리아 시대 때 비를 멈춘 사건이에요 물고기가 풍성하게 번성이 되는 거나 또 곡식이 제때에 오른 것들을 내는 거나 과일이 제때에 맛있는 과실을 내는 거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시록 11장에도 똑같이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나와서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동안 피가 오지 않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했다라는 거 이 말씀은 애굽의 재앙의 때와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죽임을 당했을 때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게시록 11장 2절을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거구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자 허락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때에 더 만모니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돈을 축적해야 된다 금을 모아놔야 된다 더 돈을 구하고 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점점점점 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서로 간에 비방하면서 자기가 옳다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부모들을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세상이 갈수록 먹자 놀자 즐기자 돈은 즐기기 위해서 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에 만족해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거에 만족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 십자가는 알고자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그 길을 오히려 원해서 따라간다 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무너지고 대형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크게 현금을 안 내도 되고 크게 봉사를 안 해도 되고 숨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 한국교회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대형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주일날 빠져도 치가 안 나니까 봉사 별로 안 해도 되니까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치가 안 나니까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위안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좋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는 자들로 만들고 있고 또는 은사를 사모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나아가고 있지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만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만날 때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통하는 많은 소식이 들리는 이 시대에 이 말세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불살라질 때까지 보존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끔 하셨는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게끔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택은 아담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지가 방종으로 잘못 사용되어져서 내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면 진리해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닌 이 영지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얻은 지혜로 이해가 되는 것은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가리키느냐 사람의 부활 사람의 거듭남을 편안해지는 생각을 하는 것 치유도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적과 표적들은 그 시대에 끝이 났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도 끝났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선하게 바뀌어지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온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도 헛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이나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것들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로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의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 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의미는 그것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먹되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하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의 생사와 복이 주께서 다 주장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의 삶의 초점이 예수가 되어져 있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나무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을 내가 먹고 나머지 것은 주께서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 이 땅에서 필요한 지혜, 건강,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진화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먹지 말고 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우스 3장 5절에 보니까 일화 같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을 말해요?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무슨 능력?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나를 저주해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애굽의 바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에게 한 말이 무엇이에요? 그와 같은 재앙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천하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단 한 분 구원이심을 나타내고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고린전서 1장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단 하나의 구원이오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그 밑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고린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7절로부터 29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나 그 말씀이 29절에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러면 재앙을 보내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사건은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약하고 우리같이 멸시받을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 세상에 강하다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고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길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게 하셨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 가치 없이 보이는 것 천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십자가 밖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영생은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사망건설을 이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에 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생명이오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있는 이 말세에 우리로 알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라야만이 얀내와 얀부레같이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번영 신학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저렇게 믿으면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해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데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진 자가 아니면 부활의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곧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따라서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지도 사랑하지도 말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쉬운 길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지혜를 줄 만한 걸 취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줄 만한 걸 취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걸 취해갈 때에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버리는 길을 과연 사람들이 쉽게 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느냐 나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주님이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는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치없이 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복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하고 하는 설교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네가 죽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때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죽어라 너는 겸손해라 너는 낮아져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하기 힘든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아져라 오류를 가자 그러면 십일을 같이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가시 벗어줘라 쉬운 일 아니죠 죽어라 낮아져라 버려라 이 세상의 것은 취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은 전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세상의 것은 과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소수인데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에서 떠나서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점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높아져 있을 때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가기 위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말세 고난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측량하실 때 거기에 조금 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은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얀네와 얀브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가고 인정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행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고 그것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걸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충이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성경에서의 여자가 게시록 17장과 18절에 어리석은 여자가 음녀예요 변질된 교회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음녀인데 이런 사람들이 죄를 중이치고 가는 여자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하세요 이 땅에서 여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육으로는 딸이지만 여자와 남자가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리스와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그리스와 교회가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내필임이 낳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 안에서 내필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필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죠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것 같이더라도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다 했어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져서 그러니까 탐심, 세상 욕심, 자기 정욕에 이끌린 거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이라 항상 배워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배워 무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제자 양육을 해서 배워 끊임없이 배워요 열심히 배워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유행 따르더라고요 내비게이도 한참 유행해가지고 확 그 다음에 알파 코스 있어서 유명해 또 두 날개 또 한참 유명해 계속 뭔가가 그렇게 가르침이 유명해져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뀔까요? 해도 안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안 돼 나 또 저거 해보고 안 돼 또 이거 해보고 안 돼 계속 그렇게 지금 교회도 유행을 타고 있어요 진리를 항상 배우지만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지식은 한 개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지식은 십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 십자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만든 개명이나 가르침으로 십자가 길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은 다 버려야지만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이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가를 따먹고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자꾸 세상의 것을 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결단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걸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바로 유대인이 받는 한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의 한례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한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해 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진리가 의가 되어져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되라 이 말이죠 왜? 갈라시오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만약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야곱에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이 욕심을 따라서 가면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서 결국은 사망이 이르러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얀네와 얀브레를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대의 얀네와 얀브레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조롱, 지혜로운 자 같이 행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지혜롭다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조롱하는 사람 자기네들이 뭔가 지혜롭고 모든 것이 옳다라고 진리를 마치 말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 얀네와 얀브레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지만 그 뱀을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진짜 뱀을 집은 권세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진짜 뱀을 집는 권세자로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예수 그리소가 마귀를 진멸하는 권세자로 단 한 번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소 안에서 그 이름을 가질 때 우리도 그 뱀을 집는 권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 하죠 우리가 뱀을 어떻게 집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자, 그 이름을 가진 자 부활생명을 가진 자만이 뱀을 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한 말처럼 뱀과 정가를 밟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잠깐의 어떤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은 마치 비천한 것처럼 죽어지는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말이죠 그들의 어리석음은 주님이 분명히 드러낸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쉽게 일어나는 것 같은 재앙을 피할 수는 있어요 지금 재앙이 일어날 때 피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언제 흑암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피 밟는 집 안에 있을 때만 그들에게 그것이 지나가지 사망권세가 다른 곳에는 다 이르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사망권세가 지나가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생명에 이를 수도 부활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준비할 때일 때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한례 마음의 한례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한례 맞은 심령이 되어져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할렐루야 하면서 그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이 호명돼서 쫙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언제 오실런지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깨어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입혀준 세마포 옷이 벗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분명히 갈라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옷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 게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에 오른 행실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도에 오른 행실은 생명이 나타나는 행위라라는 거죠 선한 행위 즉 생명이 나타나는 행위 그것은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내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타나야 그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무슨 일?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가고 내 삶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아니어도 그렇다고 그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생명을 가진 자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게시록 2장과 3장의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에베기소 교회에게 뭘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걸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너는 돈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이 내가 변질된 자가 끝까지 갈래니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길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죠 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점점 점점 재앙이 더 깊어져 갈 것이고 환란이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경제 위기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두려울 것이 없어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경제 위기가 오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회사가 안 되면 한국의 IMF가 또 오면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은 수곳에 개가 눈 하나 껍뻑하지 않냐 할 만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함을 받는다는 걸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갈 때 이 말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의 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고 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시면 눈 하나 껍뻑할 필요가 없게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 8장 17절에 하신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고난에 동참해야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개시록의 그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이게 얀네와 얀브레가 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런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이세벨의 역사가 뭐죠? 종교의 영이 있어서 율법적으로 뭔가 교회에 충성을 하게끔 만든다는 그들이 영적인 교만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선줄로 생각하게 자라게 하는 하지만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했거든요 낮은 자리에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권위의식이 뛰어나서 지배의 영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딱 지배해가지고 성조들을 딱 꼼짝도 못하게 묶어놨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묶여있는데 그게 묶여있는지를 모르고 끌려다녀요 이게 뭐예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이고 끌려다니지만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행했던가 어디 성경에 그런 식으로 가르침이 있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권위의식이 그 지배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면서 거짓 것을 가르쳐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뿐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리니까 뒷모지에서 4장 5절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 두려움도 없이 모든 환란의 때를 이기며 나갈 수가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교제와 교통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니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벗겨지지 않죠 날마다 죽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러니까 의로 살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고 거룩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옷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그러나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크리스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놓으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그가 핍박을 받았으나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 핍박도 내가 함께 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 십자가의 복음 이걸 붙잡고 이 길만이 가는 것이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믿음이요 또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의 역사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그래서 너희는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려니 굳게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요?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 크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에 속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